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025 EBS를 부탁해 수능특강 문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EBS를 부탁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뭐냐면 가끔 질문들을 항상 많이 하세요. 뭐냐면 EBS는 김상훈이 둔탁해가 그렇게 좋다던데 EBS는 김상훈하고 둔탁해를 가지고 하는 게 국룰이라던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둔탁해가 도대체 어디 있냐 신문들 가끔 하시는데 둔탁해는 EBS를 자판에서 그냥 한글로 놓고 치면 이게 둔이에요. 둔. 이게 둔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둔탁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둔탁해라는 별도의 강자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EBS를 부탁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EBS를 둔탁해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볼텐데 자, 구성 일정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수능특강 문학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교재가 출시가 돼서 일단 요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 수능특강 문학에는 총 127작품이 있습니다. 아, 많죠. 그래서 이 127작품을 한 번에 이걸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개로 쪼개서 장의별로 4개로 쪼개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운문이 가장 1번 타자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또 이제 공부 의욕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빨리 한 번에 시작해서 그냥 쫘악, 그니? 빨리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올해는 유난히 낯선 작품들이 많아요.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작품들을 많이 발굴을 해와서 여기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한 번에 파바박 나가긴 힘든데 아무튼 그래서 막 이게 언제 교재랑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런 걸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거 하나는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고조문문 교재 출시와 완강이 6평 이전에는 다 된다. 여러분들 그 전에 교육청 시험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시험은 EBS 연결하지 않습니다. EBS 연결하지 않아서 6월 평가원 모의 시험이 여러분들 올해 이제 EBS가 반영된 첫 시험인데 이거에는 대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쭉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이 돼서 아무튼 6평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게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지금 찍고 있는 이 OT는 이거 4개 강좌가 각각 따로 올라갈 텐데 이 4개 강좌의 공통 OT입니다. 공통 OT. 그래서 하나만 들으시면 되고 각각의 OT를 다 따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따로 들으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각 강의의 1차시는 각 강의의 1차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장르별 학습법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1차시부터 OT는 한 번만 들으시고 각 강의 1차시부터 쭉 수업을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수능특강인데 2월에 출시가 됐고 수능완성 교제가 아마 한 5월, 6월 정도면 출시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여름방학 때 진행될 예정이에요. 뒤택회, 수능완성 버전은 그래서 그때 또 이거를 추후 학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파이널에 파이널에 9평 이후입니다. 9평 이후 9평까지 나오는 걸 보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또 9평 전에 막 여름방학에 설레발 치면 안 돼요. 그래서 9평까지 나오는 걸 다 보고 올해는 EBS을 부탁해 쇼츠 버전 많이 보시죠? 쇼츠? 자, 그래서 원래 이걸 작년까지는 제가 인강에서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뭐랄까 좀 학습을 아무래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 말 그대로 쇼츠니까. 그치? 근데 진짜 이제 마지막에 뭐 어떠한 이후로 또 여름까지 또 방탕에 살다가 또 마지막에 그래도 공부 급하게라도 해보겠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진짜 이런 이제 온전한 EBS을 부탁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가장 완벽하죠. 하지만 그래, 그러면 이것만큼이라도 네가 마지막에 좀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만이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좀 제대로 공부해라. 그래서 EBS 쇼츠 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BS 쇼츠 버전은 별도의 교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진행했던 이 교재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다시 압축으로 뭐지? 딱 이거를 압축적으로 핵심만 이것만큼은 좀 빨리 네가 진짜 꼭 알아야 될 것 같아. 마지막에 꼭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9평 이후에 9평 이후에 자, 활용해 주시고 교재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보다 더 체계적인 어떤 커리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이제 내용인데 자, 제가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EBS 해가지고 은하계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갤럭시. 그치? 아, 너무 멋지죠? 그... 사실 이제 뭐 국어 선생님들도 많고 메가만 해도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EBS 컨텐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야 뭐 여러분 저런 것들 다 관심이 있고 또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왜 꼭 튼타케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하는가 그치? 이거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치?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심을 담았다. 진심. 그치?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진심을 담았다. 우리가 문학이에요. 지금 EBS 문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자랑을 하면 제가 정통으로 국어국문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전공을 했고 또 하나만 더 보태 보자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통 공부하고 나왔어요. 공부하고 나왔고 근데 뭐 네가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뭐 무조건 잘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그 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제가 너무 좋아서 갔어요.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제 꿈이 원래 글을 쓰는 거였거든 그래서 신화 소설을 쓰고 싶어가지고 특히 이제 나중에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그래서 국문과를 가서 공부를 진짜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막 입학해서 들어가니까 저는 학점 이런 걸 신경 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야. 막 책에서만 보던 이런 교수님들이 실제로 강의를 해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김윤식 교수님이라고 진짜 우리 한국 현대문학사였던 한 회글 그은 분이 계시는데 강의 편라메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으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안 하시고 4학년 전공 필수 과목을 딱 하나 강의하시더라고 문학사 과목을 4학년 전공 필수 근데 제가 겁도 없이 그걸 신청했어요. 왜냐면 뭐 나중에 못 들을 수도 있잖아 또 선생님이 또 강의에 학부 강의를 안 해버리실 수도 있고 대학원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군대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1학년 때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 그 맨 앞자리에서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들여가지고 제가 학점을 A뿌를 받았습니다. 그 과목을 A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4학년 형들이 야 너는 1학년 새끼가 와가지고 이걸 A뿌를 받으면 어떻게 하자고 막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만큼 재밌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어떤 저의 인생에서 문학이라는 건 항상 빠질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동반자 같은 것이었고 그런 어떤 저의 진심 이런 것들이 우리 EBS를 부탁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진짜 EBS를 부탁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느냐. 그치? 여러분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교재입니다. 교재. 교재. 우리 강의 맛보기 교재가 올라가 있을 거야. 교재. 우리가 문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문학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럼 이건 단순히 어떤 뭐 줄거리 또는 뭐 문학에서의 뭐 뜻풀이. 그죠? 이게 다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어떤 문학학습의 하나의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 출제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문학사적인 위치 문학사적인 평가 이 작가가 문단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 작품이 이 작가의 어떤 문학사적인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작품이 우리 문단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치? 최근에 우리 문단에서 학계에서 어떤 점이 핫한가 그치? 이슈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그런 거에 관련된 문학사적인 서술들 어떤 논문이라든가 그치? 어떤 문학사 서적이라든가 그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그치? 다 뭐 집어넣어서 김상우 뭐 수능 공부하는데 논문이 어떻고 문학사적 서술은 어떻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딱 활용하실 수 있게 눈높이에 맞춰서 다 정리를 해드려야지 그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출제자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 그치? 문제를 만들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재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뜻풀이 대충 문제나 좀 짝있게 해가지고 그냥 말로만 막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교재를 한번 좀 봐주시라 진짜 진심을 담았다 그치? 교재 그래요 진짜 뭐 다른 좋은 뭐 그런 또 컨텐츠도 있겠습니다만 둔타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그런 거는 이 교재 교재의 압도적인 면이 가장 크지 않느냐 맛보기 파일 참고하시고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 강의 그 이 둔타케 강의 평을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야 둔타케 강의를 보면 김상훈이 그냥 지가 막 좋아서 혼자 떠드는 것 같다 그냥 막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해진다 EBS 강의할 때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지 않는가 그치? 어떤 이런 그냥 그 자료조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강의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겁고 진짜 뭐랄까 뭐 제가 뭐 국어 강사로서 뭐 하나 컨텐츠 어떤 거 하나 다 제 자식같은 컨텐츠들이라 사실 뭐 하나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뭐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근데 진짜 EBS을 부탁해는 참 되게 힘든 교재와 강의예요 왜냐면 매의 작품들이 바뀌고 아 특히 말했죠 올해는 역대급으로 낯선 작품들이 많아 그래서 진짜 이런 거 찾고 조사하고 또 이걸 글로 써서 정리하고 그죠 정말 쉽지 않거든 근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어 꼭 뭐 일이라기보다는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교재를 가지고 어떤 활용하실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고 또 실제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EBS 강의 그지 어 우리가 어떤 작품이 출제될지는 알 수 없다 그지 어 모든 작품 EBS에는 모든 작품을 우리가 다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어 함부로 뭐가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이런 건 되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작품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작품에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지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서 학습을 해둬야 하는가 그지 요거 그 작품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어 요거 요거는 뭐 학습을 해두시면 내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특히 문학작품이다 보니 그치 이 작품의 어떤 포인트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전문적으로 가장 풍부하게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진심을 남아서 재밌게 그지 전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수년 동안 또 여러분들 선배들 통해서 잘 또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믿고 또 올해도 EBS를 부탁해와 함께 학습을 하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 EBS를 부탁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인트에 맞춰서 수업에서 강약 조절을 합니다 강약 조절을 그래서 어떤 것들은 세게 막 교제에서도 많이 다루고 교제에서도 많이 다루고 강의 시간도 길고 왜냐하면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출제자들이 문제 될 게 많으니까 어떤 작품은 교제에도 그냥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강의도 길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차피 나와봤자 크게 어렵지 않고 뭐 낼 만한 포인트가 많지 않다 그러면 그걸 뭐하러 막 세게 아까운 시간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포인트를 통해 잡아서 강약 조절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여러분들 뭐 가격 대비 뭐 성능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가성비 우리 또 시간 대비 또 성 시간이 자산이니까 시성비 짱일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제의 내용은 다 모아놨고 이제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강약 조절을 가면서 할 수 있다 교제가 너무 간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치 그거는 그쵸 그래 그래서 교제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모아서 그거를 강약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상훈 국어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Your Potential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이 우리 저의 어떤 열정 패션과 만나서 진짜 이런 아름다운 은하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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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할 수 있게 올해도 여러분들과 EBS를 부탁해가지고 같이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뭐가 또 우리 이런 트렌드에서 가장 도움이 될까 특히 책 문화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와 강의가 될까 정말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또 우리 EBS를 부탁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강의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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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